자 13강입니다. 스왑을 다 꺼야죠. 쿠버네티스에서는 스왑을 다 꺼주셔야 됩니다.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하셔서 재부팅 후에도 스왑이 안 잡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지금 아예 없어요. 기본적으로 스왑을 안 쓰도록 해놔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요 파일 안에 있는 뭐 이거를 없앤다는 건데 스왑이 없습니다. 됐습니다.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